안녕하세요. 라쿠닉스의 데아레입니다. 오랜만에 토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사장에서 푸는 속도대로 한번 실전 연습 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rendy New Closing Shop Stories.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동사를 찾아야 되겠는데, 뒤에 Painted가 있죠. 어? 근데 Painted 뒤에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분밖에 없네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After You Are, After You Are, After You Are 나왔으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네. 자, 명사를 찾아라는 이야기네. 명사, 명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명사가 될 수 있는 것 D번밖에 없네요. 어? 빨리 간다. 자, 3번 볼게요. 3번. The Annual Meeting Management of Kalliza에서 Will, 조동사가 나왔네요. 조동사 will이 나왔으니까, 조동사가 나왔으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네. 쭉 보면 동사 원형이 될 수 있는 것은 a분밖에 없고요. recognize. 4분 보겠습니다. The finance briefing for our investor. 주어 동사 사이에 전치사구가 나온 거고, 여기도 will이 나왔네. 그런데 begin이 동사가 딱 나왔구나. 그러면 조동사하고 본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쭉, a분밖에 없네요.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더 하고, advertise, 광고하다. 이게 동사일까, 분사일까, pp일까를 잘 알아야 되겠죠. 쭉 보면 뒤에, do not apply가 나오네. 아, 이게 본동사구나. 우리 분간전투 알죠? 자, 분사가 나가는 구조.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이러한 뭐 해가지고, 어? 여기 보니까 discount. 어? 그러면 이 자리는 더가 있으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자, 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은 a번하고 d번인데, 여기 두가 나왔네. 그러면 술을 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a.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some supposed the mothers of a new building were on display in the lobby for the over. 아, 여기 보니까 또 관사가 나오네요. 관사가 나오고, over가 나오니까 이 사이에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라. 여기서 명사 될 수 있는 것은 reminder. a번밖에 없네요. 자, 7번. you will found a man you're very helpful. helpful. 어? 그리고 어쩌라고? 이미 여기 주어 동사, 여기 동사가 나왔죠? 동사가 나왔고, encounter는 이렇게 수식되는 걸 거고, 여기에 접속사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건 다시 해보자. must 주고, be 주고, will 주고. 아, 답은 d입니다. in ing는 뭐뭐에 관해서 이런 겁니다. 당신이 encounter, 마주치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라도 이런 이야기 해야겠네요. 답은 d가 되겠고요. 자, 8번. to encourage. 맨 앞에 이렇게 to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encourage를 동사로 보면 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from도 나오네. 여기 명사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명사를 쫙 찾아볼까요? 명사는 b밖에 안 되네요. participation. 넘어갑니다. 자, 9번. a recent study has shown that 어쩌고저쩌고 assemble line workers, 그 노동자들이 뭐뭐 하기 쉽대. be much less. 자, much less가 나왔어요. 자, 요거 뒤에는 당연히 오를 수 있는 8분사 중에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형용사로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 찾아 봅시다. 아,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네요. during overtime shift. 밤교대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답은 C분이고요. 자, 90번 갑니다. 자, A, B, C, D 보니까 접속사, 전치사 이거 찾아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team members are being asked to 요청을 받고 있대. 연기하는 거를 뭘? 휴가. 휴가 연기하는데 뒤에 볼게요. entire subject has been completed. 이게 동사죠. 주어 동사 앞에 오는 건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인데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것은 A번 아니면 D번인데 내용으로 찾아야 되겠네요. 아,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해달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럼 답은 D번이네요. 자, 11번. 이렇게 대문자가 막 나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토익에서는 이게 다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회사. 컴퓨터 회사가 I like to make it. 10대. 쭉 읽어볼게요. improve this month after this little night of poor. 아, 이 자리에 poor가 나왔죠. 여긴 또 부사입니다. 부사의 형용사의 앞에 간사까지 있으면 뒤에 전치사까지 딱 나오면 이 자리 뭐예요? 이 자리, 명사 자리죠. 명사 자리. 명사 차자라는 이야기네. 여기서 명사될 수 있는 것은 B번 밖에 없죠. 해석 안 해도 되죠. 자, 12번도 볼게요. 이 호텔이네요. 호텔이 보장 안 돼요. guarantees 안 돼요. 가장 낮은 요금을. 누구에 대해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 guest에 대해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우리가 흔히 주격이라고 하죠. 이 북이 책이 아니고 예약하다. 이런 뜻이죠. 동사, 목적어.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온 건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 여기는 또 전치사 또 들어갔네. 그러면 여기는 부사밖에 안 되죠. 답은 C번. 13번, 조건문이 나왔네요. If you move, move라고 이야기하면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사하거나 이직하거나 눈치 가야 되죠. 뒤에 보니까 your contact information, 집주소 이런 거래요. 집주소를 in your company directory에다가 가능한 한 어떻게 해라? 동사가 없네. 뭐뭐 해라 이런 이야기죠. 답은 뭐뭐 해라 하니까 동사 원형. D번밖에 없네. 업데이트 해라 이런 이야기겠네요. 1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STC, 이렇게 회사 이름이죠. 이 회사는 is the. 보세요. 더 하고 오브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도 명사가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요 뭐 투어링 컴포니는 더 멋이기입니다. 오브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명사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 봅시다 일단. 이거 안 되고, B번 안 되고, A번 아니면 C번인데 several deluxe travel equations 하면 이거는 여행사예요. 여행, 여행에 관련한, to Amazon jungle로의 여행, 고급진 여행과 관련한 operation, 기업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게 operation이 사실 불가산도 되고 가산도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찾아내면 이 주격 보호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단수죠. 이게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격 보호도 단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같은 조직, 사업체 이런 이야기인데 답은 그래서 같은 명사지만 단수, 답은 C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스킬로 풀어야 됩니다. Part 5는. 그래서 빨리 푸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여기에 Part 5를 해석을 못하면 해석 실력은, 토켓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긴 지문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긴 지문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락쿤 잉글리시의 캐리였습니다. Peace!